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. 제가 아이스 니트를 이제 목 부분에 들어가면서 따로 분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빨리 뜰 생각없이 그냥 조금 조금씩 떠야지 했는데 이게 무늬가 완성되어가는 그 재미가 있어서 또 한번 잡으니까 계속 뜨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은근히 진도가 빨리 나가요 이거 저는 얼마큼 떴냐면 여기가 지금 가운데 무늬 에요 예 가운데 무늬 여기 꽈배기 부터 이거를 하나 둘 예 꽈배기 까지 뜨고 여기서 이제 분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분리한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꽈배기 6개 뜨잖아요 예 지금 여긴데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그림은 똑같으니까 예 꽈배기 이렇게 뜨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 뜨기가 6개 될 때까지는 그냥 똑같이 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원래는 이 무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여기 우리 요 부분 여기 앞에 3코 정도는 그냥 안 뜨기로 처리를 할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구요 우리 여기 첫 코는 예 한 코 한 코씩 해서 교차를 시켜주고 안 뜨기로 떴어요 우리 브이넥 니트 그냥 여기 안 뜨기로 뜨게 되면 각각 분리할 때 뜨게 되면 예 좀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 끝에 한 코는 서로 교차를 한 다음에 안뜨기를 떴습니다 그래서 왼쪽 3코 오른쪽 3코 어쨌든 코 수는 똑같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안뜨기로 다 처리를 해요 무늬에 원래는 무늬인데 우리 여기 안뜨기로 3코 정도 안뜨기로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핑크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예 여기는 다 안뜨기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안뜨기로 처리를 하고 여기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늬에 들어가도 되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 안뜨기 3코 정도 뜨면서 여기에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냥 무늬를 넣으면 예쁘겠죠 근데 무늬를 넣을 때 여기 똑같이 그러니까 구멍 하나 모아뜨기 하나가 한 세트 그러니까 두 코가 한 세트에요 예 그게 유지가 되면 그냥 무늬를 넣으시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3코 정도는 예 안뜨기로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이거는 제가 왜 영상을 찍지 않았냐면 이 부분에 무늬 뜨기를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예 설명만 해 드려도 뜨실 수 있을 거에요 예 제가 설명으로 대체를 해드린 거에요 나머지는 똑같고 이 부분에 가서만 나눠서 뜨는 거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여기 무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안뜨기 3줄이 올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다 안뜨기로 처리를 하죠 뜬 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에서 지금 이게 길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던 안뜨기와 안뜨기를 하나를 교차를 시켜서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면 시작할 때는 예 실을 새로 걸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부터 뜹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무늬가 하나씩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무늬 하나씩 다 안들어가고 그냥 안뜨기 3줄이 유지 되도록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살짝 말리거든요 그래서 뭐 네크라인을 뭐 고무뜨기 라든지 그런거 코 주워서 하면 깔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리도록 예 놔두려고 합니다 이건 어차피 가오리 스타일이고 좀 루즈하게 입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둬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무단 처리를 하셔도 돼요 여기를 아예 그냥 뭐 1코 고무뜨기나 2코 고무뜨기 떠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은 아마 무늬가 없어져야 될 거예요 예 요렇게 요게 안뜨기 처리하면서 이렇게 구멍 무늬로 뭐 1개나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가 지금 안모 깊이가 되겠죠 그 몸에 대보면서 예 안모 깊이 만큼 뜨고 여기 어깨라인 부터 또 뒤로 넘어갈 때는 뒷목은 또 많이 안파 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뒷목 파인 만큼 이렇게 따로 뜬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뜨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전체 연결을 해서 다시 거꾸로 떠서 내려오겠죠 예 그때 가서는 제가 한번 더 영상을 찍을게요 그래서 이제 동안을 올려 드렸기 때문에 또 진행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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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